내가 누구지? 알면 고통일 거다. 혜란은 오랜 세월 자기의 거로 단련되고 나옵니다. 그대는 자기 거 어울리지 않아. 네 안경이 너무 짙다. 정체물 나이가 후궁이 돼? 학교 들린 태자. 네가 내 기업을 지운 것이냐? 누군가 널 죽이러 올 거다. 난 아무도 안 믿어. 반드시 박수. 네 이름이 연월이냐? 아니라고 말해. 아니라고. 미안.